스윙 아크 키우는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털부터 파, 플렉스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김수현 프로입니다. 백스윙이 부자연스러운 골퍼들의 동작을 보면 백스윙 때 팔을 들어서 백스윙 동작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뭔가를 든다라는 동작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굉장히 어색하고 경직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백스윙을 이렇게 들거나 땡기는 동작이 아니라 옆에서 보시면 왼쪽 어깨를 최대한 일자로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깨 회전과 동시에 왼쪽 어깨를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중에 든다라는 느낌이 없고 옆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 최대한 원을 크게 그려주면 어느샌가 클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작이 그게 올바른 백스윙 동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크도 커질 수 있고 뭔가를 땡기거나 부자연스러운 백스윙이 아닌 왼쪽 어깨를 이용해서 쭉 밀어줘서 스윙을 해주셔야 올바른 코일링과 아크를 키우는 그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